하하하하 MCG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하하하 아 근데 프레젠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어.. 이쪽에..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MCG 여러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그럼 오늘은 한번 네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라이트 그 다음에 파란색이 레프트다 자리는구나 그지? 됐다 됐습니다 그게 아니죠 회장이 된다면 제가 열정과 리더십과 야망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러분들 내일 나올 그 위 붐도 많이 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설탕보다 흙설탕이 건강해서 근데 재민이 백설탕도 하잖아 아줌마 아줌마? 여러분 제가 재민이 이번에 받고 있는데요 가방처럼 채고 있어요 야 누구한테 좋는데? 여보세요 일로와 일로 볼까? 성공 토끼 토끼 그거 쓰고 뺨 따고 맞고 그거는 솔직히 실수였지 그거 틀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알았으니까 한 번 더 양념송 틀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 나와봐 그래?